도라야, 뭐해? 어? 나 책 보고 있었어. 철이야, 너 넌센스 퀴즈라는 거 알아? 어? 그게 뭐야? 내가 문제 내 볼게 맞춰봐. 피자가 웃으면? 어? 피자가 어떻게 웃어? 입이 없잖아. 정답은 피자핫! 하나 더! 고양이를 싫어하는 동물은? 어? 글쎄, 강아지인가? 정답은 미어캣! 하하하, 너무 재밌다. 이런 게 넌센스 퀴즈구나. 이번엔 내가 퀴즈를 내볼게. 나는 OX 퀴즈야. 호랑이가 크게 우는 이유는 혀에 뼈가 있어서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응? 무슨 혀에 뼈가 있어? X. 땡! 호랑이는 혀에 뼈가 있어서 크게 울 수 있대. 다음 문제. 바나나는 C가 없다. 어? 바나나에 C가 있지 않아? 작은 C. 나 본 것 같은데. 땡! 바나나는 C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성경 퀴즈야. 고린도전서 9절 중에 믿음, 사랑, 소망 중. 그 중에 제일은 이것이라 해서 이것은 사랑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하하, 이 정도야 당연히 알지.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정답 외쳐볼까? 정답은 바로 O. 이야, 소라랑 친구들 한 번에 맞췄네. 잘했어.